도움이 끝나고 이제 페오리를 찾자로 바뀌었거든요? 일단 나가야 되나봐 저거 뭐야? 와 안젤라도 레벨 업 그냥 레벨 오르면 뭐하냐고 포인트 몇 개씩 있죠? 13이요? 9? 12? 쩍어 넘치기만 한다 야 포인트 좀 쓰자 방금 눈이 빛났어 어디로 봐야되지? 도움이 눈 안 빛나네 도움이 더 잘하네 지금의 사이 너희만의 총관이 충분했고 뭘까? 어? 뭐야? 홍교대 맞아서 잡혔어? 그 검은.. 아.. 흑 요의 기사한테 아.. 흑 요의 기사한테 저희들이 벌칙으로 저희들이 암살했다고 벌써? 드라곤즈 홀에 저희들의 아드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거니 대체 너희는 왜 늦었고 대체 그렌의 마돔시가 마을에 아카고의 손을 휘낼는데 적을 때렸다 저도 잠시가다 나는 다시 죽은 사람 류떼의 마력으로 움직여서 기다려! 적은 적은 적은? 일단 용의자 2명 사라졌네요 대답 안해주고 간다 대답을 확실히 안해주는게 이 게임의 세일제포인가봐 돌아버리겠구나 라비는 계속 있네 저 앞에 미수도 있어 아 이제 라비만 가득하네 어 미수랑 사내 백작이다 아 알겠다 지금 미수랑 사내 백작은 리스랑 호크아인의 스토리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홍련의 마도사랑 검은귀공자 검은귀공자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아 흑요의 기사 흑요의 기사랑 홍련의 마도사는 안젤라랑 듀란토가 아닐까 싶은데 세계 전체를 마칭으로 변경할 수 있었다 누나 나랑 한번 싸우고 가 그러나 저희들 앞두고 생각하는敵이 나타났다 저희들 앞두고 그로노키코오이사만 근데 지금 안나오는게 죽먹자잖아 죽물 먹는자 그가 메인으로 나오겠네 케빈이 주인공이라고 그러는가봐요 이 정도면 추리력 상타치 아 근데 미수 너무 매력적인데 모델링이 이제 못봐? 추측상 죽음을 먹는 자가 검은귀공자의 혼까지 전부 다 없애버려서 미수는 의미가 없으니까 자포자기한 심정이고 로우란드의 왕샥이 로우란드의 왕샥은 제가 마력으로 로우란드의 왕샥에 엘리온도 무지하나? 정리 됐네 응 지리기왕은 워키마이트 사라바 정리와 그로우회 전부 소한받 그녀의 유형이 근데 이런일단 말이야 그녀의 우리 그녀의 유형 그녀의 유형이 그녀의 유형이 그래 끄덕끄덕만 하네 어? 죽을망자도 있네? 이러면 추측이 완전 틀린 것 같은데? 아... 아니네 페어리 이내네 근데 저 옆엔 누구야? 잠시만 페어리 덕으니 흐허헣헣헣헣헣헣 저게 죽음을 먹는 자가 모시는 주인인가요? 너희들이 왔을 때 기다려야 돼! 뭐하냐? 아, 기다려! 그 놈의 비쥬얼한 놈! 오케이, 추측 맞음. 너희들, 아마 마나의 전쟁을 안 버렸어. 그래서 너희들이 안 버리고, 페아리에 사왔어. 최고! 何? きっと罠に違いありません! わかってる! でも行かなきゃ! たとえ罠だとわかっていても オイラフェアリーを見捨てるなんてできない! ビースト城には獣神王もいる でもオイラもう逃げない! 死を喰らう男も獣神王も必ず倒して フェアリーを助けるんだ! あれ… あれ… 暻触よ… 死人王が… 死人王が… 死人王は… 一緒に罪徒さんの人が… あ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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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だからこれはダントル3は… あれ… きっと… 잠깐만 장비 아니 아이템에서 장비하면 되겠다 물음표 씨앗 없진 않아 아메리코인 바꿔 됐스 이렇게 흔드는 거야? 환장하네 여기서 와 잠깐만 세상이 개판 났는데요? 일단 비스트 킹덤으로 가는게 목표긴 한데 비스트 킹덤 어딨어요? 아 여기네 일단 녹화 일시중지하고 잠깐 뭐 좀 찾고 올게요 오케이 찾았어 그 물음표 씨앗 잠깐만 여기서 내가 있는데서 남동초이드 물음표 씨앗을 와 얘 진짜 빠르다 빛의 고대 유적? 나 여기 가봤나? 안 가봤네 아 개판 난게 아니구나 아 내릴 수 있는 거 표시해 주는 거구나 로렌트 아니고 그 불의 신수 잡았던 블루 가이드거든요 지금 딘 딘 딘 딘 딘 딘으로 가자 어 아닌가? 장려라는 사막으로 가야나요? 장려라는 사막으로 물음표 씨앗이 물음표 씨앗 녹화 다 합시다 한 십몇분 정도 혼자 삽출했네요 알고보니까 아 뭐 불의 신수를 잡았던 곳 얼음의 신수를 잡았던 곳 땅의 신수를 잡았던 곳 이런 곳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간건데 제가 지금 불 얼음 가봤는데 불은 길이 막힌 그쪽에 있구요 얼음도 길이 막힌 쪽에 있고 숲의 신수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한번 더 잡는데요 그니까 지금 못 구해 나는 삽질만 한거야 지금 그걸 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레벨을 너무 빨리 올린거야? 뭐야 대체 왜? 그냥 타이밍 맞춰서 딱 지금쯤 주지 뭘 이걸 누가 달아 시키네 야 이 음악 진짜 오랜만이다 아버지 당신의 아들내미가 돌아왔어 어디 한번 싸워봅시다 일단 케빈은 지금 자기 아빠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야 여긴 뭐 이렇게 복잡하냐 원래 이랬나? 저기 상자있다 상자가 총 7개네요 야 여긴 뭐 이렇게 단단하냐 아 그래도 희소식이 여기서 실버로프 잡다보면 랜덤하게 드럽다한대 이 씨앗의 특징이 죽는 순간 그니까 내가 얻는 순간 바로 그게 무슨템인지 결정이 됐네 그니까 뭐 견적이 안 나올 수도 있어 먹고 먹고 열어봐야 아는거지 열어보기 전에는 모름 야 어디서 고기 구워먹는거다 와 미쳤다 아 냄새 개좋다 아 희역사 시켜먹을까 대박겠지 시야쪽 줄리가 없지 그시기한걸 주겠어 나한테 나 안 믿어 물론 여기서 뭐 노가다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요 제가 그런거 노가다 할 성격은 아니니까 어 상자 하나 찾았다 달의 코인 아 기대했다 아이템 뜨길래 아이템 뜨길래 기대했다 비스트킹덤 1번이구나 여기는 ļ 야 그만 정복 대결가님 sie 민희 혹시 내가 나중에 쓰게되는 스킬 무슨 쓰는거니 그렇게 그러지마 천사의 성배 아니니 25 그 이상하게 생긴거있잖어 씨앗이라고 이름 붙은거 그어줘 그거 줘봐 잠시만요 이거 2번이지 고물상장은 다 똑같은거지 너 실버니? 나도 당일 수 있어 어? 당일 타다 오케이 좋았어 아까 봤던거 죽었고 그러면은 어라? 이렇게 나오면 또 안보이네 아아 저기는 2번이구나 내가 3층에서 먹었었네 4층까지 가야 보스전이고 아마 어 복잡해 이거 올라갈 수 있나? 못 올라가네 아 얘네 부활했겠지 안했네 왜 안했지 나 씨앗 내놔라 나 씨앗 내놔라 좋은말로 할 때 씨앗 내놔라 얘네 나랑 맞기라면 내가 이겨 이것들아 위층으로 올라가볼까? 정답 5800굴 개꿀 물씨 먹고싶다 거기보다 물씨먹고싶다 물씨 안 나왔어? 은색 아이템의 샷 은씨 이런 어라? 이거 길을 막아놨어? 너무하네 잠깐만요 두개 남았는데 이것도 안먹고가면 분명 나중에 아 나중에 올수는 있지않나? 생각할까? 어? 저기도 상자있네 내려갔다 아니 뭐야? 이쪽으로 가서 올라온 아 길이 없네 여기 세이브 포인트 있는거 보니까 왠지 확 진행해버릴까봐 어 진행 안된다 다행이다 여기로 들어가야 여기로 들어가야 보선이 같아 잘 나왔어 수고 올거야 하나만 줄게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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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봐 이 자식아 안주네 그걸 이약 물고 안주네 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탐자가 어딨을까? 이렇게 왕국이 왔을 때는 뭐 꼽아야 된단 말이죠 그때 룬테라에서 제대로 겪었잖아 룬테라 맞나? 아 룬테라는 롤이구나 아무튼 어 이걸 못 내려가? 내가 이쪽에 절로 들어왔던가? 상자가 어딨을까? 여기 1층에도 분명 있을만한데 이게 4층에는 당연히 없을거고 3층 조아래 아까 하나 봤고 2층 아니면 1층인데 나온게 몰라 일단 난 나올 때까지 돈다 왜? 나는 텐미세니까 어떤 작전? 장팩 3층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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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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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층 10층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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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층 5층 여기는 진짜 볼일이 없는거네 아 플램이 여기서 바로 불러낼 수 있구나 여기는 상자 봤고 막혀있고 여기 아까 봤고 이리로 나가볼까? 막힌 거 막힌 거 택가스! 어떤 작성으로 시작할까요?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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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리컬 편리기 level up 빵빵빵빵 대고있어요 귀엽네 음 여기가 최초 입장한 곳이네 어 그럼 길이 없잖아 아까 거기 어떻게 가라는거야? 아 모르겠다 그냥 가자 짜증나졌어 그냥 가 어 여기 한번 보고 갈까 갔나 아 막혀있었지 여기서 상자 하나 넣었고 노가다 안하겠다고 했는데 신경을 볼까 별게 노가다 이게 노가다 세이브 한번 더 결국 소득없이 돌아다니기만 했네요 아 왔다 2차전직은 그냥 한낮에 꾸민걸로 일단 가라는 데로 가자 와 여기는 처음 얻는 데잖아 어 뭐 나오겠다 안나오네 음 어 내려가는 길이 있네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혹시 아 이렇게구만 아 진행하니까 찼데 저거를 뿔필이요 그거 뭐야 와우 경우력 2 증가 여기도 뭐 있고 어 미치 찾았다 개꿀 찾았다 어 사이클롱 블록 에이 에이 이가 뭡니까 아버지 종로 좀 갖다 놓으세요 아 그 참 너무하시네 어 여기가 4층 가는 길이잖아 오케이 왔다 요거까지 왔다 도착했습니 신 저 나는 뭐 공연 은 연 렛이 거칠 아 여긴 거 더 부 깨드라 박 길 사고 나머로는 사루 시베이니와 지키야때로 오르렌 카때로 오르렌 마댄 주진왕! 니게로 가! 오오 하! 쭈루기 사이 테니하이레바 쭈진どもにはもうようはない 쪼고서勝手にすればいいざまっせ 맞다 쭈진왕 뭐 바까だね こんなに素晴らしいマナのつるぎに興味がないなんて さあ、フェアリーを助けたければさっさとその剣を及こし 少しでも動いたらフェアリーの命、わたくしがいただいちゃうよ I ran to charge よännerっ木 これはマナのつるぎ ううううううううう MU- 何? お母さんが Coach お母さんにとって悪い心持ち主さんだね 周りの持ち主と認めるわけがない! マナのつるぎ 마법으로 해제해? 마나의剣은 사용자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 따라, 光의剣과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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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剣. 주의하는, 항상 틀림없는 것입니다. 나는, 웬델은, 위현대자의 우엔델의 위협의剣과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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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剣이, 어어? 언어로, 세상에 죽고, 사람들을 뱉는 중에서 아름다운 복숭아를 지키는 것만으로써... 마나를 부른다면 우리는 미라주파레스의 일을 할 것이다! 시간이 없어. 마나를 사용해 각각의 마나스톤에서 신중을 가진다 내가 먼저 돌아가고, 화면에 대신을 가진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신중들은 다시 돌아가고, 세상의 인도들이 죽을다 죽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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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곳이 가려진다 야 그런 것만 먹고 사니까 그렇게 피곤이 생삭해서 뼈만 안가서 마지 이마 고기 먹어 고기 자식아 고기가 존맛인 것인데 그걸 모르네 음... 고맙습니다... 나는 내 일을 위해 마나의剣가... 베아리! 괜찮을까? 걱정하지 마... 당신의 일을 위해... 그들은... 剣을奪고... 신중을 다시 돌아올게... 너희들... 어떻게 해야 할까? 아... 負けたら もう始まってしまった。 貴方に戻って、マナストーンの様子を見せてあげる。 目を閉じて。 悪者の戦略。 4章が終わりました。 悪戦の事だわ。 新獣が復活してしまった。 でも、今はまだ目覚めたばかりで、 新獣も8体に分かれている。 今ならまだ間に合うかも。 新獣が最終形態になる前に、 新獣が最終形態になる前に、 一つずつ倒せば、 望みがあるよ。 行きましょう。 マナストーンの所へ。 新獣を 물리치자。 아빠는 그대로 사라진거야? 아빠 우리 얘기 좀 하자。 新獣を! カールの仇を! 馬鹿め。 何を生きり立っておら。 おいしい。 おいしい。 アカールは早く戦いするから、 大分なんでない。 相手や女性を冷静に見せろ。 母親とは何を見せろ。 何だ!? 너는 카르를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을 봐라! 카르를! 살아있어! 그런데, 왜? 죽은 사람을 사용한 기술을 사용한 기술으로 가시 상태였다. 아 진짜로? 아니 그럼 순이 붙어있는데 순이 붙어있는데 까와이소니 아따는 내가 자신이 얻어내고 도와줬는데 순진 내가 너가誤解하였어 흠 괜찮지 그쪽이 고수고였지만 너는 너는 강하게 키우려고 전형적인 라이온킥이네 너는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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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자신의 어머니가 도와줬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정말 너는 어렸을 때 죽였어 그러나 그런식으로 해서 분노로 저거 수인결신임 끌어내려고 프로로그에서도 그랬잖아 화나게 만들어서 그 상태에서 평정심을 찾는거? 그 상태에서 나 그거 알아 그거 엑스메이잖아 나 그거 알아 그거 엑스메이잖아 매그니토가 그렇게 힘쓰던데 언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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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정말로 죽음을 죽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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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계속 그들을 죽음으로 죽음으로 좀 방법이 특이하긴 하지마 하하하하 아버지긴 하네 칼도 살아있는거 하긴 했으니까 칼과의 유대가 새로운 힘을 일깨웠다 아 아 그래 그거 뭉크용이잖아 임마 난 뭉크가 아닌디 멍 멍? 여우 아니야 쟤? 일단 가죠 아 잠깐만 나 선인장씨 좀 모으고 갈까? 저 분명 놓친 데 있거든요 특히 쫄앱때 놓쳤을거야 그거를 여기서 북쓰는게 낫겠다 일단 여기서 녹화 멈추고 잠깐 선인장찾을 돌아다닐까요? 아니면 혼자 찾을까? 아 어쩌지? 혼자 찾지 뭐 이거는 공략을 보고 올게요 또 한 번에 해낼게 구경하고 일요일에 또 한 번에 감사합니다.